이제 테니스 배우시나봐요? 네, 어떻게 아셨어요? 옷은 제가 더 풀어 같은데 곰을 손 한 개 한 개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아 그래 이 바다 테니스를 쳐야 돼 그렇지 그렇지 주현 씨 시합 나가고 할라카면 좀 더 높은 곰을 잘 쳐야지 포인트도 낼 수 있어요 알겠죠? 맞아요 맞아요 저도 시합 중에 경기 중에 이 높은 곰을 못 치니까 게임이 빨리 끝나질 않아요 괜히 엄청 내가 랠리 해 가지고 찬스 받았는데도 이 곰을 못 쳐 버리니까 랠리가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운 거 같습니다 코치님 오늘 배운 게 주현 씨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? 네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코치님 다음에도 계속 좋은 거 알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습해야지 연습 하나, 둘, 셋 스윙은 잘 되는데 스윙은 잘 되는데 공만 하면 하나, 둘, 셋 하나, 둘, 셋 하아 저 아저씨만큼은 쳐야 되는데 잘 치네 좀 하네 좀 하네 찬호 씨 화장실 갔다가 5분 뒤에 수업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주워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테니스 배우시나봐요? 네 어떻게 하셨어요? 옷은 제가 더 풀어 같은데 우리 곰을 손, 손 그 한 개씩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? 어떻게 줬죠? 아 곰을 이렇게 한 곰으로 모아가지고 네 한 곰으로 모아가지고 한 곰으로 모아가지고 탑으로 거담하게 지금 지금 뭐합니까 농사 지어요 네? 네? 농사 지어요? 우리는 생산 10년 정도 쉬었기 때문에 공주노만 봐도 다 알아요 10년이나 치셨어요? 레슨 10년 받아야 돼요? 어 10년 정도 춰도 이 정도 못 치는 사람도 두도록 합니다 2년? 2년이면 될 거 같은데 아 이 사람 이거 네? 저 좀 잘해가지고 천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 알겠어요? 우리 우리 성함이 어떻게 되죠? 저요? 네 박찬호요 우리 찬호씨 같이 그런 테린이들이 천지 모르는 테린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달려들었다가 네 한 3개월 하고 그만두는 그만두는 동원들 많죠 테린이들 뭐합니까 또 또 건대처럼 모르는 사람 붙잡고 면사를 하고 있죠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찬호씨 공준동을 좀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아이고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 먼저 가보겠습니다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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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거긴 뭔데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 테니스 놀아야 되는데